두 번째 날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 이스라엘 형님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롭고 따뜻한 긍정의 힘으로 자치군권의 세시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북 시군의회의 회장협의회 제309차 권리를 참여와 생명원화의 고장 성주에서 결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안경숙 회의 회장을 급한 시군 회장님들 5만 성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국민정신행복성주라는 기치 아래에 발간한 공중활동으로 미를 함께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백안 공군제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장 퇴즈에서 생명의 탄생지로서 아주 길치고 그다음에 600년 한계 민속마을이 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태어나고 삶의 과정이 한 곳이 온전히 도전이 되고 있고 이곳은 죽음이 장소입니다.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공군이 많이 보였지만 우리 한 2000년대의 선조들께서 이곳에 무덤을 하시고 또 이곳에 선거 만들고 지금 모형이 한 130여기 앞에 보입니다만 저 뒤쪽까지 담아난 500여기가 너무 대규모 고분굴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인간의 전 과정을 섬기고 싶으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에 위해 올해에 보내주신 관심과 상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중심 행복성조라는 군정기선으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기원하는 시군의회 의장들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의 회장 최고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의 회장 최고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활동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회회들을 참고합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회장의 기원을 지속해 보셨습니다. brook.com 지금부터 제3대 9차 경북 시군 의회 의회 자치구의회 회회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이 지난 2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 교통법안심사소지에서 3건의 티켓시공학특별법을 계루시켜 경상북도 의장협의회에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남북권에서 우리가 10분은 300만원을 주가 납입을 하고 9분은 200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협회에서 권역에 돈 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주고로서 지역에 있는 권역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일반 의원들과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구에서도 청구소삼축제위원회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반 우리가 경벌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축제를 또 3일간을 합니다. 꼭 경벌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또 3일간 축제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많이 혹시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가 제일 좋은 하나는 아까 우리 경산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급별로 가벌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젊은한 날은 15일이 좀 나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무면도하고 일괄 체험도 있고 젊은한 날은 그렇게 많으니까 그때 우리 각 신문회에서 많이 물어보시기 위해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하겠습니다. 맛있는 정도 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단 협의하고요 파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팅!